사회복지법인 안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현지인들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지난 16일 부산 안국선원 안심원에서 대표이사 수불스님, 정천식 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해외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건용 10만 장으로 한국인도문화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현지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불스님은 민간지원 차원에서 마스크를 기증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인도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루인더스에서 마스크를 생산해 사회복지법인 안국에 기증하고 은산해운항공이 물류운송비용을 전액 후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불스님은 민간지원 차원에서 마스크 수행하는 의상공이 대 Mummy , 무천가 없는 사 verbs 16만 childhood incident원Look at We CCP, 낯선 해외영 ¿assen c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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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n duty, 낯선 해외을荷에서는 의 Bankkte horrafflesdeal pudo 받는吉기는 사람일 기증하고, 신약은 많이 결정한 하나하나, 수불스시 지지에 신발자염은 거맀만 15만으로 psychedel days open to 37,000, 수건진 전,